좋은사람 화이팅 가자 가자 어이 함 쏘기로 쐬어 상대 양대 어허어 쏘리 쏘리 다 유시하면서 가요 높이 높이 죽였어. 아 저거 비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. 괜찮아 괜찮아. 스페인 좋아. 스페인 좋아. 스페인 좀 나가고 와. 아우씨. 미쳤다. 나갔어. части 2팀 이뤄. 저 실팅 돼. 나 이거 나 있어.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아 내가 죽으면서 오히려 같이 죽었어 이겼어 이겼어 무빙이 맞으세요 슛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이 따잇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점수로 순이 매겨져요 점수로 이겼어 뭔지 경이 많이네 욕이 남아 가고싶어 아이고 터뜨리로 터뜨리로 2, 3 Krusus 2, 3 Krusus 다운 다이사 최수가 이상 사 다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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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득 아니 방금 왜 드리프트가 됐지 거기서 아 화면 돌아왔다 차 형 먼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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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으니까 나도 뭔데? 죽었어 터졌다 괜찮아 와 뭐야 나이스 이득 야 둘이 사고 났어 튕겟 튕겟이 사고 났어 저 빠졌어 나갔어 아 저 올라갈게요 기적이요 아 아 저 올라갈게요 아 저기다 아 뭐야 저까지 떨어졌어 왜 빠지냐 저기 자꾹 왜 이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하던데 이거 1등하면 이거야 어 2등까지 가볼게 1등만 잡아봐 아 아 네 śli 나 지UU 시작 아이 내가 빠졌어 거기 다". 그리고 다 ancer 저이 왜다고 누가 빠지지 누굴 감화 오 까비 초청과 지휘자 받아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안좋은데 비스크 끼워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리 괜찮은데 맨 왼쪽이요? 아니 우리 팀이 비타를 아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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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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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가? 하나 떨어졌다 나이스 나이스 형 가요 형 가요 형제 가 형제 가 형제 가게 되는데 어 달랐어 어딘 어딘 아아악 왜 차도냐 거기서 어? 어이거없네 아니 차가 차가 왜 돌지? 거기서 아아 존나 아니 차가 차가 왜 돌지? 아아 아아 존나어 어렵다 아아 어 뭐냐아 구엔진 탈까? 아까 아침에 8시에 품방이었어 아 죽었다 주영이 형 천천히 올라가죠 주영이 형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와 엑스 너무 빠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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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갈께 야 가가가가 야야야야야 사고나면 안 되는데 갈등 갈등 아 지랄? 아 지랄? 아 이게 아 뭐야 먼저 가요? 아하하하하 지랄? 아하하 고정이야 활동을 고정이야 네 어이 아있습니다 아 이거 죽네 아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야 이걸 지냐 가비 가비 야 이거는 지면 안되는데 아니 이걸 지는다고? 아 아 못됐어 와와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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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아 나이스 굿 아이 준혁인데 당연히 야 준혁인데 당연히 이빙 해줘야지 그럼 그럼 주영이 말이 없어 얘가 주영 밀게요 내가 한 명 죽였어 실패 보정 실패 보정 사고 조심 나이스 끝났네 나이스 끝났어 이거 이거는 지효 진짜 욕먹는다 이거는 얘들아 먼저 갈게 지효 봐 갈게요 오오오 오오 왜 이래 아 실패 보정 실패 보정 죽였어 끝 아 진짜 트루 미안하다 얘들아 괜찮아요 이겼으면 됐어요 원래 어 그냥 이기는거 보다 이런식으로 스리리게 이겨야된단 말이야 얘들아 오케이 아 맞죠 맞죠 형님 그래 그냥 이기면 그래 앞에 빠져주고 잘했어 그래 앞에서 그 없어주고 빠져주고 막 어 그러면서 이래저래 했다 어 아슬아슬하게 이겨야지 재미가 나온단 말이야 어 아 와 진을 잘하네 어 이런게 어 방송의 재미지 졌으면 존나게 욕먹을 겠다 아 아니 진짜 졌으면 진짜 욕먹을 겠죠 욕먹을 겠다 저한테 하하 정연아 밀어줘 형 마세요 아 아 아 아 제가 또 미는거 전문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아 별로 재미있는거 같진 않은데 에 오 오 스위치 좋다 사버려줍니다 사버려줍니다 벌써 끄고 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대τού 오 아니 요 이 천천히 올라와, 천천히, 천천히. 네, 네, 올라갈게요. 저 방해할게요, 방해할게요. 아, 포스는 안 된다. 자, 이거 68 못 끌게요. 찍어버리기. 오, 8대는 아예 오자. 나이스. 스프레이 돈다. 고맙게. 이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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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아, 이 형 존나 빨라, 근데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어디야, 어? 나이스, 나이스.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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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못해 가 가 가 가 나이스 가 가 가 가 나이스 올라간다 에에에에 나이스 터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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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끝났어 이거 어디 걸어 아무튼 뭐야 이거 내가 내가 잠글게 형이 잠글게 야야야 뭐해 아 잠깐만 형 뭐해 장난치면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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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 노답이야 이거는 1,2,3인데 뭐해 앞에서 1,2 등 원래 내가 못했을 때는 아닥하고 있잖아 응 근데 잘했을 때는 ㅈㄴ 떠들어야지 아니 얘들아 이거 지면 안돼 6대5 만드는 상황인데 집중하자 따면 되었고 가자 가 형 가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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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뒤에 막기야! 무조건 막으라 하지마 왜 이따 달려! 아 휘말렸다! 나이스! 꼴등 보정! 꼴등 보정! 살려줬다! 봐! 침묵 쥐었어요! 아 휘말리오라! 아 휘말리오라! 이미 Fields 용사 용사 유 обрат 용사 용사 어때 어때 2,3,2,3,5,7도 가능했어 나이스 나이스 헷갈래요 조용히 형님! 뇌기 전문 아니겠습니까? 가자 팀 남은 슈퍼히지 우유 터뜨린 터뜨린 나 다한다고 잡으면 죽을게 아.. 시골 이렇게 죽는다고? 2,3,4야 이거 주윤이 무리하지마 2,3,4하고 끝내줘 그냥 깔끔하게 무리하지 말고 나이스! 저 7등 7등 이겼어 고생 수고 대단히 많은 좋아요 승규 도와있는 최고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 가자! 수고했습니다 아.. 수고했습니다 자 7대6 수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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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